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만, 고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 외포리 생가에는 서거 이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서거 이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길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남 거제 장목면 외포리에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따뜻한 날씨 속에 많은 관람객들이 생가 곳곳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온 단체 관광객들 사이로 나들이를 낳은 가족들도 보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직을 맡아서 나라에 많은 사회에 흔하고 갔다고 하셨는데 너무 서버를 빨리 하셔서 너무 애통한 그거는 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람객들의 발길은 예년 같지 않은 현상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와 기록 전시관을 찾는 방문객 수는 1년 중 12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거 이후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오히려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기록 전시관 측은 토요일인 어제만 1,500여 명, 일요일인 오늘은 약 2,100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좀처럼 판매가 되지 않던 기념품 코너 역시 손님들이 찾고 있습니다. 대도 무문이 적힌 엽서는 남아있던 것이 모두 팔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서거 이후 방문객들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인지도가 더 좋아지신 것 같고요. 정치를 더 잘했다고 모든 분들이 오시면 정말로 깨끗한 정치를 하였다고 그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떠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안타까워하는 많은 이들의 발길은 거제 외포리의 생가로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길재서입니다.